네, 오늘은 드디어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출발하는데요. 어제 워싱턴 DC에서 Let's Dance Tour의 무대 무사히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뉴욕, 거기 뉴욕타임스에서 출연하는데요. Let's Dance Tour 첫 번째 2, 챕터 2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Bye! 네, 저희 드디어 뉴욕에 1시간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입고 바로 나가면 이제 호텔로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무대로 리허설하러 가려고 해줍니다. 거기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et's go! All night, I've been watching you I'm pretty for her! I'm playing the lights I'm putting my lights out Showing off your moves Give my boy lunch Oh girl, I swear you say it You watch my best sh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상하시나봐요 저거 찢어졌어요 이러면 아 그때 계속 이길 수 없는데 이러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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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드디어 마지막 무대를 마친 무대였습니다. 뉴욕에서 마지막 실례터로 마친 콜라보니 세월의 노래로 마친 무대였습니다. 이제 아쉬운 마음은 없지만 즐겁게 끝내고 내려갔고요. 한국에 돌아가서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좋은 꿈과 마음속에 달아갔고요. 더 좋은 이들이 끝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치였습니다.